비제이 철구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디스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제기한 사람은 시티 오브 드림 파라니아케 마닐라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이고 카지노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법이라 몰래 찍은 겁니다. 서윤이랑 철구 둘이서 바카라 다이에 있는 것만 봤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자신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화폐인 폐소지폐 뭉치를 인증하고 자신의 여권 일부와 카지노 출입증으로 보이는 카드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8월 8일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군복무 중에 해외 도박을 한 철구에 대해서 크게 실망해 오전에 병무청과 국방부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BJ 철구 해외 도박 의혹을 폭로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촬영을 해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인증사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증거사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증을 한 것도 개인적인 원안이나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대한민국 병역제도 중의 하나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지는 집 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이고 복무기간은 육군현역병과 동일합니다. 상근 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계급은 육군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게 됩니다. 선발은 거주지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 학력, 신체 등위,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 순위에 의거 전산 선발되고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 외 조건들이 맞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얼마 전 BJ 철구의 아내인 외질에는 감스트와 남순과 합동방송을 진행한 도중 다른 여성 BJ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아프리카TV에서 3일 정지 후 현재 자숙기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부부끼리 막장이다. 저런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을 떠나야 한다. 딸과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아프리카TV에서 연구정지를 줘야 한다는 등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진까지 공개된 지금 철구의 입장 발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처음으로 시도된 뉴커 뉴스였습니다. 자세한 기사와 내용들은 뉴커 홈페이지 탑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뉴커.in 골뱅이 한메일점넷으로 24시간 365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커 뉴스의 앵커 유신이었습니다.